음악 매직 리모컨의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면 음성만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하거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글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음성인식으로 콘텐츠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홈 화면 상단의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여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검색 박스 옆에 마이크 아이콘을 선택하시거나 매직 리모컨의 음성 버튼을 누른 다음 찾으려는 검색어를 매직 리모컨에 가까이 대고 말하세요. 단어가 인식되면 검색 결과로 바로 이동합니다. 유사 단어가 여러 개 인식된 경우에는 화면에 나타난 음성인식 결과 중 해당하는 검색어를 선택하면 검색 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도 음성 검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홈 화면에서 인터넷을 실행하신 후 검색 사이트의 검색 입력장을 선택해 주세요. 하단 쿼티 키보드의 음성 아이콘을 선택한 후 매직 리모컨의 원하시는 검색어를 말합니다. 인터넷 검색 입력장에 검색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화면에 나타나는 쿼티 키보드를 이용하여 문자로도 검색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매직 리모컨의 음성인식 기능은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을 말하여 글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입력창에서 매직 리모컨의 음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직 리모컨을 가까이 대고 등록하려는 문장을 말하면 입력창에 음성인식 결과가 입력됩니다.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입력창 선택 시 나오는 키보드를 사용하여 문장 등록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